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파펫을 밟기 하루 전 미국과 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의 주제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대통령 보좌관과 주미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경제 제재에 관해 여러 번 대화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2017년 이란의 혁명기념일은 거센 반미 시위로 기록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무슬림 국가 출신 여행객과 난민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 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킨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자고 트윗했습니다. 의외로 연방대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연설문은 멕시코 외무장관의 개인적인 도움으로 온건하게 고쳐줬다고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류 미비자가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해상충 문제는 이미 불거졌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트럼프 호텔과 관련해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대통령 사위 패밀리가 마이아미 말린스를 사려고 추진 중이자 잡음이 커집니다. 또한 대통령 자문이 대통령 딸 물건을 사라고 직접 홍보한 뒤 의회에서는 처벌 범위를 논의합니다. 한 남자가 택시회사 우버가 자신을 이혼시켰다면서 우버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세계 아직까지 슈퍼 초강대국 미국 신임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입니다. 내일 이제 골프도 치고 골프 한 번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째도 미국에 머무는데 워낙에 이번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내각팀 또 비즈니스 리더들과 많이 함께 오죠. 단단히 그 마음을 먹고 일할 것을 꼼꼼히 준비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논설위원의 글이 주목이 됩니다. 홍콩의 논설위원인 데이빗 패스 씨인데 희망의 동맹 희망의 미국과 일본의 동맹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미국과 일본 동맹을 희망으로 부르자 희망의 동맹으로 부르자 이게 이제 이 논설위원이 붙인 얘기가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5년 뭐 기억이 납니다. 분명하게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미국의 그 팝 문화 같은 것을 아베 신조가 많이 얘기를 해서 미국 정치인들의 박수를 받았었고 그리고 그 마틴 루터킹도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앨비 스프리스리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연설을 했었을 때 비슷한 시기였습니다만 미국 의회에 의원들이 직접 참석한 게 아니라 저희야 이제 미국에서 늘 그 뉴스를 보니까 보면은 알잖아요. 그 이제 연설장에 의원들이 대신 그 보좌관이라든가 전혀 알 수 없는 얼굴들로 대부분 채워졌었고 그리고 많이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그 당시에 그 연설을 할 때는 의원들이 직접 그 참석을 했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미국 의원들 듣기 좋으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이었는데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과 가깝게 미국과 지내고 싶어했던 이런 아베 신조의 일본 지도자로서의 그 어떠한 그 정치적인 그 모든 그 힘을 쏟은 것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캐롤라인 캐롤린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케네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조한 에프 케네디를 너무나 일본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경애하는 사람도 있고요.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그의 딸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캐롤라인 캐네디를 일본 대사로 보냈던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가 참 간살스럽다.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이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에 지난해를 말하죠. 겨울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당선자를 어느 세계의 지도자보다도 먼저 그야말로 벗어빨로 달려오듯이 비행기를 타고 트럼프 타워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해외 정상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습니다. 오바마가 그 자리에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 그게 이제 간살스럽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을 보호해야지 되는 일본 지도자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눈설 위원이 그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화를 비난을 하고 아메리카 폴스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무역 여러 가지 그런 이슈도 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는 일본의 그 방위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후에 국방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고 전체 gdp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미국과 함께 그 미군이 이제 5만 명이 일본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중국도 지금 영해 분쟁 같은 것이 많이 있고 또 만일 북한에서 미사일 같은 것이 날아올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일본이 스스로 방위를 하지 못했었던 물론 이제 지금 자유권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난해에 많이 발동을 시킨 그런 일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그 보호를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일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일을 국방에 관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정말 맨발 벗고 달려오다시피 해서 트럼프 타워에 가서 좋은 분위기로 만났었고 그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초대한 해외 정상이 됐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만 그 초대를 빨리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음 날 이제 골프까지 치잖아요. 이게 뭐 최대한의 뭔가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볼 때는 이 논설위원이 이제 홍콩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반응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불안정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나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확실하게 빨리 당신을 지지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렇게 미국에 제일 먼저 오는 티켓까지 받아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자문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하는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이 이제 그 일본에 주둔하는 그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20억 달러는 돼서 다른 동맹국보다 훨씬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에 대해서도 어떠한 국방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과 대치를 하는 그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평양 미군기지 건설하는 데도 일본이 지금 200억 달러를 지원을 했답니다. 두 군데는 물론 일본에 있고 미국령 괌에도 일본이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돈을 전혀 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려는 게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지금 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북한 이제 일본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자유권을 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때의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에 의해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동쪽까지 그것이 뻗쳐서 북한 대만 남중국해까지도 미군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에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한국보다도 많아요. 일본 뿐만이 아니라 워싱턴의 자산이다. 특히 지역 분쟁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미군을 다 5만 명을 미국으로 뺀다면 미국으로서도 전략적 재앙이다 하는 것을 톡톡히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비용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5만 명에 관한 비용을. 그래서 이제 지난주 하와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요격 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sm3 블럭 iia라고 불리는 시스템이라는데 물론 이제 미군 함대에서 쏘아 울렸겠죠. 이게 미국과 일본이 함께 개발한 말하자면 북한으로부터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이 올 때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요격 미사일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정하기를 원한다면 일본의 도움도 결정적인 것이고 지형적인 도움이라든가 기술적인 도움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요. 그래서 이르 같은 안보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무역 마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 무역적자 미국과 관계에서 한 14% 무역적자인데 이게 그래도 1980년대에 40%보다는 얼마나 낮아졌는가 하는 것도 알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회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 회사에 미국 투자 같은 것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미국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 쉘게스를 사겠다는 거 지난달 처음으로 일본으로 배달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좀 협상을 해보겠다 하는 것까지 다 내놓고 트럼프와 대화를 해보겠다는 건데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너무 대체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북한이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갑자기 또 바꿔버린다든가 해서 아시아의 긴장이 일어난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지금 두 나라 리더들이 눈과 눈을 맞추고 골프까지 치면은 8시간 골프를 치면 몇 시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희망의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에게는 민주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민주당은 싫어하지만 렉스틸러슨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시키는데 이 두 사람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무역도 무역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지역 아시아태평양의 어떠한 안보에서의 안정이다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 글입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고요. 그 지지자들에게 뭔가 국내적인 이슈를 보여줄 때는 정신없이 휘몰아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갈 이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는데도 휘몰아치듯이 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본인이 캠페인 당시에 했었던 과격한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물러서서 전임자 미국이 오래 지속했었던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결국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에 지금까지 아베 신조를 포함해서 황교안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20명의 다른 나라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하기 전까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이후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편지를 보냈다 해서 이게 시진핑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무시하는 것이냐 했더니 바로 오늘 이제 아베 신조가 미국에 와서 레드카펫을 밟는 날이니까 이브인 어제 저녁에 미국 시간으로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이게 1979년부터 대만은 중국의 부분이다 하는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러를 통해서는 중국의 무역관계 환율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국무장관 지명자가 렉스틸러슨이 청문회 당시에 대만은 그저 지뢰대로 사용할 뿐이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편지만 보냈지만 사실은 이반카 트럼프와 사위와 딸이 설이요. 음력 설 때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가서 이반카의 어린 딸이 만다린으로 중국 새해 노래도 부르고 그전에도 중국 옷을 입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소프트한 부분으로 그동안 양쪽으로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무조건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볼 때는 재미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상대에게 거져주는 것 같으니까 아주 그 팽팽한 줄 달리기를 좀 하다가 그렇게 해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제 그 수요일 날 편지를 보낼 때 직접 이제 중국 대사관에 그 편지를 전했는데 새해 메시지인 것처럼 해서요. 새해 메시지에 대해서는 중국 대사관에서는 열 하루 전에 이미 그 기념식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중국으로 간다. 이것은 미국의 과거의 대통령 후보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때도 그랬고 1980년도 그리고 빌 크린튼 대통령도 92년도에 또 그 아들 부시도 2000년도에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다시 이제 하나의 중국으로 싹 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은데 하나 예외가 있다면 지금 그 부통령이 아주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아무리 그 여러 번 물어봤었을 때 그런 일 없다 하고 딱 잘라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이 그 취임하기 전에 이제 그 러시아 대사와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속에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해서 경제 제재 내린 결정을 한 거 그것을 철회하는 거 이 대화를 여러 번 했다라고 언론이 계속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데 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물어봤었을 때 그런 일 없다 없다 했는데 지금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가 후속 취재를 계속 해본 결과 측근들 말을 수십 명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세르게이 크슬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사적으로 여러 번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주미 러시아 대사는 그랬었다 텍스트 메시지도 했고 전화 그리고 만나기도 여러 번 만났는데 그런데 내가 말하지는 않겠다 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이 뭐였는지 이런 것은 안 했다는 것은 거의 했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전임 대통령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모습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케이블 텔레비전에도 나오는데 어제가 이란이 1979년도 이슬람익 혁명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 혁명 기념일입니다 이때는 이란 사람들이 전부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애국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말 이런 것을 하면서 진짜 미국의 얼굴을 보여줘서 고맙다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요 무슬림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주 나쁜 얼굴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며칠 전에 했었던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그 이란의 젊은이들이 어제 그 이란 혁명 날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를 하겠다고 테스트를 또 했으니까요 미사일 테스트를 이렇게 행정부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은 지금 그런 미국의 아주 적대적인 말하자면 반미 분위기가 중동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또 다른 반미 분위기가요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는가 싶을 정도로 좌절도 지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으로 다시 상고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중지해라 하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멕시코 이민에 대해서는 또 조금 부드러운 입장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뭔 얘기를 합니까 멕시코의 외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 그리고 나서 그 연설문을 보고 나서 고쳐줬다는 것 당신을 정말 유지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